벽에 세워둔 2미터가 넘는 장대, 염소들을 데리고 살도로 산을 누빌 때 썼던 할머니의 란사입니다. 란사를 잡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살도 타는 실력은 할머니 몸에 남아있습니다. 오랜 세월 할머니의 손에 길들어진 란사는 무척 부드럽습니다. 이 산에 남은 목동들. 이제 다섯 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동의 삶을 숙명이라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관체족 선조들은 자신들이 키운 양털로 만든 이천으로 옷을 해 입었고 이 맷돌로 곡식을 빻고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눈엔 볼품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들에겐 소중한 유산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양치기의 전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통은 28살의 젊은 목동이 잊고 있었습니다. 다섯 명 중 유일한 젊은 목동, 알렉산데르. 그는 마리아 할머니로부터 양치기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제 테누알토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란살을 다루는 모습에서 그 옛날 목동들의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큰 바위산을 목동들이 어떻게 다니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걸 파는 거 보니까 느낌이 확 옵니다. 지금은 카나리아의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알렉산데르는 산 위의 염소에게만 신경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50번째 새끼 염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개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새끼를 자기 손으로 직접 받은 알렉산데르. 이 새끼 염소는 알렉산드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알렉산데르는 날때부터 목동은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면서 가축이 좋고 산이 좋아서 목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에게서 가축과 산을 사랑하는 목동에게서 저는 똑같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까 감동적이었던 게 자기도 지금 새끼 낳고 힘들 텐데 새끼 몸에 입고 닦아주는 모습에서 지켜보는데도 제가 진짜 하던데요. 고생했어, 새끼 낳느라고. 그래서 풍경을 좋아할 때가 ino— 배가 성공적인 롯소 단순한 롯소 이런 식품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코가 일상에서 이 꽃이 그 relevance 이 즉시 내장에 성격적인 한 제품 그런 기능 우리나라 오늘 나는 오늘 내 제목 카나리아의 험준한 지형을 자유롭게 다녔던 동물들 어쩌면 그 옛날 카나리아의 목동들은 동물들에게만 허락된 계곡 저너머의 세계를 꿈꾸며 란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